제른 다르모호 당신도 제른 다르모호에 맞서 싸우려 하나요? 그게 얼마나 많은 피를 뿌릴지 알면서도 저는 단지 이 땅을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하이레프의 경전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날 비로소 어둠의 배를 가르고 빛이 태어날지 신의 창의 탄생이로다 어둠의 배를 가르고 그 말은? 네 메이플월드의 타락한 초월자는 실패할 겁니다 신의 창이라 하지만 하위의 존재가 정말 초월자를 상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존재들이 있죠 서로에게 대적하기 위해 태어나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담보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들을 숙적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대체 어떤 이가 초월자의 숙적이 된단 말입니까? 어찌나 여재를 지키는 기사 중 하나일지도 모르죠 만약 빼앗긴 도시의 저항구일지 혹은 검은 마법사에게 등 돌린 군단장 중 하나일지도 모르죠 모험가나 불리는 이들 중 하나일지도 모르죠 모험가나 불리는 이들 중 하나일지도 모르죠 숙적을 잃은 신의 창이 이제 그 창끝을 다른 이에게 돌릴 거란 질이죠 셀은 다름 셀은 정말 괜찮겠어요? 이 땅의 운명을 다른 누군가에게 맡기게 되는 일인데요 메이플 월드는 꽤 오랫동안 평화를 지켜왔다고 하더군요 우리와는 다르게 말입니다 오랜 세월동안 많은 것이 불탔고 굳건했던 신념은 흔들렸습니다 소중한 이들을 잃고 또 잃었으며 힘에 무력하게 지배당했습니다 이 땅에 남은 것은 오직 패배와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일어설 때입니다 누군가는 이 비극을 막아내야만 합니다 설령 서로의 믿음이 다를지라도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함께 싸워야 합니다 왕자님, 제비가 끝났습니다 에러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초월자의 시대는 이미 정의고 있어요 다가오는 몇 명은 그대들의 피해입니다 이제 미래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어요 그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이제부턴 반격의 시간입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그걸 말할까요? 아야야야! 아야야! 잠시 타고 아야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많은 피를 부를 거라고 견고했었지 그래 초월자의 시대는 저물고 다가오는 운명은 그대들의 편이다 운명을 믿는다면 말이야 미숙한 생명의 무의미한 몸부림 복이여 시임이 가렸다 미숙한 생명의 몸부림 미숙한 생명의 몸부림 미숙한 생명의 몸부림 다이 nad parte Jeans 몸부림 Haf Rose